자 이번에 플레이해 볼 게임은 뭐죠? 2인풀 버림패 2개짜리구요. 507 전문가와 해 보겠습니다. 자 6, 6, 11 버리겠습니다. 자 2 가져올게요. 자 507 전문가 자 저는 5 버리겠습니다. 자 버림패가 2개라서 더 긴장감이 넘치네요. 자 9, 9, 5 이렇게 버렸구요. 자 8, 7이구요. 자 모조타임 들어가겠습니다. 자 2, 12, 11, 어허허 자 12점 먹었어요. 0, 0 갖고 있었네요. 음 버림패에서는 카드를 한 장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그게 변수가 됩니다. 자 9, 5 카드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이 좀 자 카드를 12, 6이구요. 자 6 자 12 자 10 자 10 자 9 자 12, 4 자 4, 1 해서 6점 자 6점 봤습니다. 자 자 12, 5 자 5, 5 자 6, 5, 5 어허 3, 4, 3, 4, 5 3, 4, 5, 5 있었는데 18 5 5 5 5 5 1장 버리구요. 어허 됐습니다 5 5 1 해서 끝내겠습니다 짠 아이고 그래봤자 1점이네요 참 그래봤자 1점이네요 자 10점 9점 좀 빨리 끝냈다 생각했는데 자 1점밖에 안되서 좀 당황스럽네요 자 12 자 12 가져갔구요 자 2 버리구요 모조타임 들어갔네요 자 그러면 사료 한장 가져올 필요는 없죠 3점입니다 자 21대 1 저는 조금씩 조금씩 숫자가 누적이 되죠 좋지 않아요 상대방은 보조카드를 가져가면서 점수를 얻지 않고 있죠 이게 잠깐의 전략인 것 같은데 자 7 자 6 자 그런 타이밍을 좀 잘 잡아야 될 것 같아요 9 4 9 버리겠습니다 자 가져오구요 7 자 7은 버릴때가 있으니까 아무데나 버리면 되죠 9 가져왔구요 저는 3 버리겠습니다 자 9 하고 3 자 아니죠 저는 취소하고 자 1 내겠습니다 자 무조타임 3입니다 3 자 10 10 3 1이네요 10점 벌점 먹구요 자 34대 2구요 자 자 숫자를 딱 가져가면서 관리를 하는 것 같아요 같은 숫자로 자 10 10 10 10 8 자 6 버리구요 5 5 자 2 2 2 버리고 자 10 버리겠습니다 7 4 음 상대방은 이제 모조타임 들어가겠죠 1 장 1 1 1 1 1 1 2 1 1 2 2 1 1 2 1 2 1 2 2 자, 10벌이고 4벌이겠습니다. 자, 가져가세요. 벌점! 자, 9... 5벌이구요. 자, 12벌이구요. 가져오겠습니다. 0, 0 좋아요. 4, 3 내구요. 4, 6벌이구요. 한 장 가져올게요. 좋습니다. 좋아요. 오호! 자, 0인데요. 어우, 0이네요. 같이. 자, 34 대 13 치열하네요. 9, 8... 자, 4장 남았어요. 상대방. 5, 3장 남았어요. 자, 12 하나 버리구요. 자, 7... 자, 12... 다 버렸네요. 자, 저는 12점... 44점... 자, 손에 어떤 수를 들고 있는지 모르니까... 자... 가져오구요. 9... 10... 6... 6... 5벌이구요. 6... 자, 12... 자, 저는 9... 가져오구요. 가져오구요. 자, 6... 자, 12... 가져오구요. 5... 5... 모조 타임 들어갔나요? 자, 이렇게 되면... 자, 4점... 48점... 음... 48점... 저는... 모조 카드를 가져와야 됩니다. 그러면... 제가 이길 방법은... 모조 카드를 가져오는 거에요. 열심히 가져와서 0점 만드는 수 밖에 없어요. 근데 숫자가... 좋지 않네요. 숫자가 좋지 않아요. 자, 저는 12... 가져올게요. 5... 모조 타임 됐어요, 벌써? 자, 한 장 먹구요. 자, 팔 버리고 끝낼게요. 자, 0이 이네요. 자, 이렇게 해서... 56대 13으로 패배했네요. 역시 전문가답네요. 자, 모조 2인풀 전문가와 함께 할 것 같습니다. 모두 즐거운 보내게 마세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n